태풍 쏠리기 정오경 강원도 강릉 주변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세력이 약해지고 크기가 작아진다다 급격히 우회전하면서 수도권 등 내륙 지방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석축 붕괴 우려 등으로 긴급 대피한 주민 41명을 제외하고 별다른 피해는 거의 없었고, 서울의 출근길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태풍이 수도권을 비껴가면서 전체 휴업령을 검토했던 학교들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었던 제주와 전남 지역에선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도 계속 집계되고 있는 만큼 당국은 쏠리기 동선을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대처 상황과 태풍 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응급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이 물러가면서 앞으로 열대야로부터는 해방되겠지만 낮 기온은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9월 상순까지 늦더위가 지속될 가운데 남동쪽에서 또 한 차례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